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.7% 상승하면서 석 달 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.2일로 1년 전보다 5.7% 오르며 석 달 연속 5%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%, 7월 6.3%로 외환 2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과 9월 5%대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오름세를 재개했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0.7%, 가공식품은 9.5% 올랐고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 가스 수도도 23.1%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